우윤크림 우유 그러면 우리 테디베어를 한번 해봐야 되나요? 근데 테디베어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슬리즈를 활용으로 조금 짧게 만들었어요 아시죠? 우리 데뷔식 인터뷰 할 때 일곱 짧게 짧게 설명한 거 아시죠? 솔직히 스위슬 알 거라고 кра요 근데 스위슬이 근데 많이 봤으니까 알 것도 하는데 그쵸? 아니야, 지금 스위슬 또 틀리는 거 봤어 그래서 쉬운 걸 보려고 가겠습니다 잘 따라하고 되셨어. 잘 따라하고 되셨는데. 맞아요! 파트 첫째! 하지만 저는 더 많은 스윗들이 따라 있으면 좋겠어가지고 쉬운 버전으로 갑시다. 일단 배를. 벌써 준비됐어. 자 배를 두 손으로. 곰돌이 길이 만들어주세요. 겨울 코드로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여기 왼쪽 키부터. 뺏다가. 여기. 오른쪽 키부터 붙이고. 왼쪽으로.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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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하지? 왜 안하지? 누가 안했지? 누가 안했지? 혹시 제가 겨울이 이렇게 고신 만들어드릴까요? 가서. 그러면. 그러면 다 안할거에요. 자 그럼 우리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하나 둘 셋. 테디벨. 그의 퍼펙진 execution. Hell니에게 선물이 다른거에요. supposedly. 아니 나. 내가 찍고 싶어. 어떡해? 아니 스윗. 나오잖아. 그렇죠? 맞아요. 스윗 너무 귀여워요. 그런게 귀여운지 모르죠 우리 스윗은 난 알지롱 우리 바로 갈 수 있어요? 네 그럼 가볼까요? 네 우리 텐티비와는 무슨 파이팅 할까요? 세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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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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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킹으로 할까요? 하나 둘 셋 곰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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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 크로 오도 열리 어머 또 LED 수이사 한 번 더 할게요 수이사 타임을 알겠어요? 네 듣고 나서 수이사 그렇게 많이 봤으니까 우리 내가 한 번 더 알려줄게요 일단 자 해 봅시다 다시 시작 이따 하트! 하트! 나는 뒤에서 눈이 달려있는데 오늘 스윗들이 잘하는 걸 봤어요 우리 스윗들은 잘하는 거예요 다 같이 박수! 아쉽게도 아쉬운 마술인데 아쉽게도 제가 오늘 MC를 맡게 되어서 아쉽게도 제가 오늘 MC를 맡게 되어서 아쉽게도! 세상 훈련할 것 같아요 멋지다! 멋지다 박수! 우리 언니 얘기 한마디 해주세요 얘기 한마디 해주세요 그 얘기요? 아! 수미씨 근데 저 여기 맞히는 것 같아요 맞히는 것 같아요 맞히는 것 같아요 병원 병원맞아요 병원 병원맞아요 진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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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잘한다 역시 여기 연기를 해줘서 진짜 자연스러운 거 그러면 우리 이 자연스러운 그대로 단서 한번 찍을다 아니 근데 제가 제가 근데 폴로루이즈도 가져왔거든요 폴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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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 RAP! 폴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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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till now round wirklichyan 좋습니다 좋아좋아 아 너무 감칠지만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라시지만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늦었어 늦었어 너무 즐겁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말하고 나중에 자라고 뵙게 안녕 바이바이 MCCT님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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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MC 박시윤 파이팅 그녀가 자랑스럽다 자랑스러워 우리 시윤이가 맞출 수고 같네요 맞아요 맞출 수고 같애 나 진짜 맞출 다음에 뭐 할지 궁금하지 않아요? 선생님 부랍스럽게 아 부랍스럽게? 진짜? 아까 무대에서 누가 자랑스럽게 부렸어 라냐 아니야 귀여워 준비가 준비가 와요 그러면 나? 아 준비했지 오 오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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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사먹었죠 어디가 어디 아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앞에 안 보여 갑자기 왜 갑자기 왜 안 보일까 왜 왜 너무 아름다워 서슈이 씨 아 조금 더 연습해요 하하 눈으로 하면 안 돼 잘 쓰겠지 뽀뽀야 끝 다시 다시 아 눈이 안 보여 홀스윤씨 너무 빛나서 눈이 안 보여 1, 2, 3 자, 이제 한번 더 아, 지금 어떡해 1, 2, 3 근데 눈이 안 보여요? 뭐야 눈이 보여요? 너무 빛나서 아아 우수, 전에는 다른 느낌으로 준비할게요 좋아요 기대할게요 네, 기대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뭘 마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근데 이거를, 저희가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러면 어디 내용을 해요? 저희가 미니풀피팅은 처음이라서 미니풀피팅은 처음이라서 미니풀피팅은 처음이다 아, 맞다!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저희 미니풀피팅 브릿지 브릿지 소원전 저 이거 했던 거 이거 브릿지 되게 의문을 가지시더라고요 이거, 이거 우리 챌린저가 어때요? 좋아요 근데 약간 스위트를 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중간 살 때 스위트를 약간 이렇게 뭔가 조정하는 느낌으로 약간 마법 부르는 느낌으로 마법 이렇게 부려줘요 근데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야 돼요 아, 나 알지 한번 해볼래요? 해볼래요? 한, 둘, 셋, 넷 group . 모두를 확실히 해 조종, 이야기期間 참는 꿈한다 꿈 Water Melissa apoyo 아.. 아, 일단 하나 다 졸린다 꿈 질투할지도 몰라 저랑 꿈이 등등 다 수키빈다 네가 원하는 것 많아 아 오케이! 그럼 잡자! 아! 지금 잡고! 오케이! 우리가 우리 스윗들 보이고 이렇게 서서 한번 해주세요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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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 꿈을 위해 질투할지도 몰라 저랑 머리픽 난 수키빈다 네가 원하는 건 뭘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 할 것 같으면 그 가슴을 포기할게요 다 할 거 같아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 스테이 씨 응원법 크게 해주세요 네 진짜 태희씨 오케이 그럼 저희 여기서 찍는거죠 지금 스윗 할 수 있죠? 스윗 뒤에서 마우스 눌러줘야돼요 화이팅 화이팅 신박하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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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앞머리 내렸어요 앞머리 앞머리 잘하셨었어요 반 볶음 했나요 반 볶음 했나요 반 볶음 했나요 저는 웨이브 했나요 반 볶음 했나요 저는 머리 땋나요 여러분 웬드넷이었어요 웬드넷 아시죠? 이 느낌이에요 태희씨 오늘 뭐 했나요 저 스윗 봤어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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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둘이 소리 많이 하니까 특별하게 스윗 봤다고 해놨어 너무 웨이브 많이 해 어제 핀 끝났어요 핀도 꽂았지 맞아요 그럼 저희 이제 슬슬 마무리하시면 된다고 해가지고 네 개인 인사하고 포토타임 가지고 오케이 깔끔하게 스윗 고파이 하겠습니다 포토타임 했잖아요 아니 우리 스윗 맞죠? 스윗이 맞죠? 아 맞다 스윗이 위하여 포토타임 미안해요 스윗 스윗이 위험해 스윗이 위험해 스윗이 그냥 보낼 수 없어 내가 그걸 새기고 싶었어 일단 서윗이부터 소감을 말해볼게요 좋아요 저 저도 네 서윗이 약간 오는 시간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 아직 내일까지 나왔지만 이번 주는 너무 고생 많았고요 아침 일찍 와줘서 너무 고맙고 항상 응원해주셔서 고맙고 우리 나라 화이팅도 파이팅 해봅시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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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어 미니페미팅 하고싶었는데 이렇게 한게 좀 더 너무너무 기쁘고 그리고 오늘 일찍부터 와줘서 계속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해요 우리 자주 봐요 아니 저는 우리 스윗들 막 우리 스윗들도 잠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럴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 있죠 우리 요즘 계속 막 새벽에 만났잖아요 그쵸 스윗들도 막 피곤하고 그럴텐데 그때도 우리 맨날 맨날 아침 새벽부터 의검법도 크게 크게 해주고 우리 스테이씨 더 힘나게 해주고 해서 너무 고맙고 우리 더 파이팅 해가지고 우리 내일도 재밌게 첫 추를 잘 마무리해보는 거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네 고마워요 항상 너무 고맙고 진짜 우리 스윗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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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선 저희 오늘 하루종일 보내요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뻐 오늘 하루종일 아침부터 새벽 4시부터 우리 완전 너무 고파고 진짜 이따가 집 가서 따뜻한 걸로 씻고 푹 자요 알았죠? 네 진짜 맞아서 고마워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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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첫 비니템피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테디베어 할 때 그래도 아직 좀 많이 남았으니까 우리 그때까지 열심히 해봅시다 화이팅 사랑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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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포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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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누구부터 저희 한나씩 할까? 근데 미니템피티 포토타임은 어떻게 돼요? 어 저희 노래 테디베어 테디베어 노래 조금만 짧게 틀어놓고 왼쪽 보고 다 같이 하트 안녕 테디베어 파키하고 가운데 보고하고 옆에 보고 하고 약간 기사 사진 찍은 것 처럼 가볼게요 마이크 없으면 잘 들립시다 네 마이크 필요 없어 맞아 아니까? 결정! 귀엽다 바로 야옹테! 야옹테! 자옹테! 야옹테! 야옹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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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